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이 확실했나요? 오래된 전단지였지만 아이의 얼굴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어 그럼 그런 줄 알았지 민혁이한테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도저히 그 녀석을 못 보내겠더라 아무리 그래도 아빠 어떡하든 그때 제 몸을 찾아줬어야 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러질 못했어 더 찾지를 않았어 그 녀석을 도저히 보내주고 그래도 못했어 왜 그랬어 왜 내 욕심 내 욕심 내 욕심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보신 적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연락주십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십쇼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연락주십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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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주 através 진희나 여기서 뭐해?